도착하면 배낭을 고리에 걸어요. 우리는 이야기 시간을 위해 둥글게 앉습니다. 선생님은 화이트보드에 글자를 쓰십니다. 나는 미술 시간에 친구들과 크레용을 나누었습니다. 우리는 1단위와 10단위로 100까지 세는 법을 배웁니다. 우리는 1단위와 10단위로 100까지 세는 법을 배웁니다. 나는 요일을 순서대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높은 탑을 쌓기 위해 블록을 가지고 놀아요. 음악 수업은 재미있습니다. 우리는 노래하고 박수칩니다. 나는 내 이름을 혼자서 쓰려고 노력합니다. 우리는 간식 시간을 가집니다. 나는 집에서 과일을 가져옵니다. 체육 시간에는 깡충깡충 뛰고 건너뛰고 점프합니다. 우리는 동물과 그들이 사는 곳에 대해 배웁니다. 우리는 동물과 그들이 사는 곳에 대해 배웁니다. 나는 학교 도서관에서 책을 빌립니다. 학교 도서관에서 책을 빌립니다. 우리는 unlimited 말씀을 하고 싶습니다. 우리는 학교 도서관에서 책을 빌립니다. 나는 푸즐 시간을 좋아합니다. 나를 생각하게 만듭니다. 우리는 날씨와 계절에 대해 배웁니다 나는 가족이 있는 집으로 가져갈 그림을 그립니다 우리는 우주에 관한 교육 비디오를 시청합니다 선생님은 우리에게 모험에 관한 이야기를 읽어주십니다 하루가 끝나면 우리는 함께 교실을 청소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학습을 청소합니다 우리의 학습을 청소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